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했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규제 1년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일본 니온게이자이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. 이 신문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10월 기한인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. 니온게이자이는 유예 조치 연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미국의 이 같은 유예 방침은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것이 내년 미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.